레미안의 화려한 복귀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4월 말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5년 만에 정비사업 복귀를 알린 바 있죠. 지난 주말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달 새 수주액만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삼성물산은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1,625명 가운데 1,31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삼성물산은 686표를 받았습니다. 52%의 득표율로 사업을 따낸 겁니다. 617표를 얻은 대우건설에 69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두 건설사가 접전을 펼친 만큼 현장에서는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어느 건설사가 승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건설사 간 신경전도 팽팽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조합원 간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포 3주구를 수주함으로써 삼성물산은 강남 반포 지역에서 한 달 만에 두 건의 사업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4월 말엔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5년 만에 정비 사업 복귀를 알린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400억 원 규모의 신반포 15차와 8,087억 원 규모의 반포 3주구를 따내면서 단숨에 수주 금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현재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과 동작구 흑석구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맨션의 경우 지난해 10월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흑석구구역에선 조합 관계자가 롯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